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 그 자체 사실 그래요 이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들어오셨을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까 보고 뇌정지가 왔어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집에서 cctv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며 일하는 알바를 무려 169번이나 바꾼 어느 정신나간 편의점 점장 이야기 원제 알바를 1년 동안 169번이나 채용하는 편의점 참고로 이 카톡은 169번째 알바가 올린 것 같아요 그 매장 내에 손님이 계실때는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폼 풀어 해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세요 넵 알겠습니다 그 카운터에서 취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포스에 붙어있는 근무지침 꼭 보세요 넵 알겠습니다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 하던데 그러면 안돼 보러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 희진씨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근무 금지입니다 다음부터 사장이 말을 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넵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올린 고집 알바 모집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 요강 첫번째 성실함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 안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죠 처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몸에 배일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좌우하는 겁니다 두번째 적극성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얻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바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는 만큼만 보이고 고민하는 만큼만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죠 시간 때우면 시급 나오는 그런 거지같은 마인드로 젊은 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런 하찮은 시급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융화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자산이자 곧 능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랑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언제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지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주위 사람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되고 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배우셔서 이곳에서의 경험과 추억이 앞으로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활기차고 재미있는 매장을 만들어 갑시다 여태까지 어디에서든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내 스스로 자부해요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아름다운 그런 거 말이야 그런 뒤통수가 예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방적인 지시 수용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줄 그런 친구를 원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고인 활동을 꾸준히 한 기업 채용 169회 참고로 여기에서 기업이란 말 때문에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 기업 통틀어서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뒤에 어떤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일단 봅시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딴 데서 퍼온 건데요 cctv로 업무 감시하는 거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절대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첫번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경우 두번째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번째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네번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번째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거 말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카톡을 보면 이 사람은 다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집에서 시간 보십시오 잠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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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3분 몇 분 사이에 이걸 다 한 거야 자르기까지 그리고 이걸 본 댓글 댓글 1번 내가 여태까지 어디에서든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야 매번 절 알지 하면 이건 뭐 가족도 연 끊겠다고 하겠다 끌 끌 끌 끌 끌 2번 그래 뭐 편의점 점주됐다고 대기업 임원 놀이 하려는 미친 사람들 내가 열어봐 왔지만 이렇게 아예 대놓고 회장은 처음 보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근무 금지는 또 뭐야 날지 금지 그런 건 없나 4번 아니 근데 애초에 자를 거면서 왜 16번 전부터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잘라버리지 왜 저러는 거야 하다가 기분 상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5번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이게 저 점포만의 채용 공고인 건지 아니면 저 편의점에 속해 있는 프랜차이즈 전체의 공고인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 댓글 내 장담하는데 저 공고 100% 개인입니다 저딴 채용 공고 쓰는 기업이라면 이미 조리돌림 나고 박살났지 2번 아 그러네 맞네 아이씨 내가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지 끌 끌 여하튼 이 정도면 본사에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자기 기업 얼굴에 대놓고 똥칠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6번 이야 저 문자 옆에 찍혀있는 시간들 좀 보세요 분 단위로 CCTV로 감시했다는 증거잖아 아 진짜 개소름이다 정말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지가 하던가 7번 글쎄 내가 볼 때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근태의 문제 같은데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밑에 구인 광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그렇잖아 돈 주는 점주 입장에서 좋은 사람 구하려고 하지 그럼 뭐 대충 시간 때우고 월급 루팡에 가세요 이렇게 올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에 글로 당연한 말을 써놨는데 저게 꼰대라고 하면 알바가 아니라 지가 참주를 해야지 대답글 그래서 169명의 전원 근태의 문제가 있을 확률은 과연 얼마가 될까? 꿀꿀꿀꿀 8번 CCTV로 감시하는 건 물론 나쁜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문자만 보면 알바생이 기본 같은 것들을 안 지킨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겨우 15분이잖아 대답글 처음 시작은 10분 마지막 문자는 15분 이 짧은 시간에 옷 지퍼 올려주세요 손님 오면 앉아만 있지 마세요 카운터에서 뭐 처먹지 마세요 야 너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보인다 이거야? 너 뭐야 혹시 점주야? 빙산의 일각 몰라? 저게 전부가 아니라고 9번 뭐냐 이거? 미친 건가? 아니면 뭐 알바한테 시급을 한 5만원씩 주고 그러는 건가? 이러놓고 설마 최저시급 주고 있는 거 아니겠지? 대답글 최저라도 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알바 막 1틀씩 쪼개서 구할지도 모를 일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169명이라니 이런 수치가 가능할 리가 없어 불가능해 10번 그래서 뭐가 문제야? 알아서 다들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만약 이게 기업 전체라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1년 동안 알바가 169 요만큼만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최소 수천명이지 거기다 이 글 자체도 보면 개인 느낌 나잖아 그죠? 그리고 앞에 카톡만 봐도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할지 딱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작은 감투라도 하나 씌워주면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밑사람들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 뭐 할 말이 없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